러블리즈와 함께 알아보는 K리그 키워드! 함께 가야 안 돼요! 렛츠고! K리그 키워드! 그 키워드,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방내역 문탑! A.P.T. 역시 해외파 A.P.T. A.P.T.가 K리그 선수들이 사는 아파트를 A.P.T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K리그 선수들이 받는 A급 P.T. 그런 걸 수도 있고... A.P.T.가 무슨 뜻인가요? A.P.T. 저도 처음엔 아파트인 줄 알았습니다. 영어니까 원어발음으로 들어보시죠. Actual Playing Time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Actual Playing Time은 정규 경기 시간 90분 플러스 추가 시간 중에서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볼이 살아서 경기를 하고 있었던 시간을 뜻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 Actual Playing Time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과 심판분들이 열심히 축구의 재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연주 gry 우리 ACA072의 시작입니다. 희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 번에 맞춰서 결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쇼핑을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해요.